죄송합니다. 히으흐 어어어어어어 용석도 끼쫌 여러분, 제 채널 구독 많이 해주세요 삼성 4인팟이네 바텀 이거 못 이기겠는데 삼성 5인팟이에요 미니언들이 삼성 되었습니다 센파이 조이 나오면 꼭 플레이 해주세요 조이 완전 테이커 하라고 감사합니다 네, 조이 저도 신첸 나오면 한 번씩은 다 해보는 편이라서 오류는 아직 안 해봤는데 나중에 턱 관리 한번 해봐야겠다 오른도 조이도 나오면 한번 해봐 괜히 쫄았네 피 왜이래 피 왜이래 아 아 어, 퀴 잘 맞췄다 아 어 앗 적은 불이 아헤이 안돼요 안돼요 특유한 개이득이었는데 아헤이 승전보 좋아 나이스 전설 스택 잘 쌓인다 아 아 욕심 욕심 부렸다 아 CS 다 먹었으면 BF인데 이거 스노블리인데 고깽이 사야겠는데 두 마리 다 먹으려다가 다 놓치는 장면이었죠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ㄷㄷ 왜 이렇게 실드 막 주냐 아 점프 왜 썼냐, 너무 저렴는데 어우, 왜 이렇게 길어 피 너무 많이 쳤는데 이거 lungs 는 에서 인 담스크림 에서 댕 이샘 라수련 온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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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어이 하늘이 왜 3마리 먹었네? 하늘이 왜 3마리 먹었네? 하늘이 왜 3마리 먹었네? 바다형이라 이득이긴 할 것 같은데 바다형이라 대교한 거거든요 어 뭐야 뜯어갔어 뜯어갔어 아 자꾸 이상한 거 치냐 아 아 아 아 아 템칸 없는데 좋아 라이즈 잘 컸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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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음 미드 성구 오케이 아 너무 쎄 라인전 쟤네 칼라스 잤나 왜이렇게 쎄 칼라스 잤나 왜이렇게 오 나이스 흔들리지마라 집중하세요 휴교 게이르 오우 집중하세요 집중합니다 집중해서 뺏기는 집중해요 집중하세요 어허 그 포털이 보고 싶어요? 어디 한번 나가보시죠? 아 까비 크릭 안떠 나 버려, 나 버려, 나 버려 나 버려,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닌데 어, 그거 맞냐? 나이스 잔다 노린 거 좋았다 어 어 뭐야 이거 고세였잖아 힌지도 어디서 죽었어 하지마 와우 너무 잘해 우리팀 칭찬하면 안되겠다 흔들리지마 흔들리지마 어 뭐야 나 안에 있었는데 사실 일부러 안타는거에요 킬 먹으려고 야 가지마 걔 죽었어 어 어디갔어 미안하다 내가 밀었다 흐흐 흐흫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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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뭐지? 하하하하 하하하 아 이거 점프 리셋하고 딱 점프하고 다시 도망가려고 했는데 아 송구 멘탈 나갔다 아 어 뭐야 어디야? 오 야 이거 어떡해 넘겨 뿅 어 뭐야 이거 어 왜 이렇게 세 죽을 뻔 했네 성구야 멘탈 깨졌구나 흠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한옥 붙였다 아 원딜에 초시계가 딱히 쓸데가 없는데 이제 진짜 제대로 갑니다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어 2대는 안 된다 아 좀 세네 아 카르마가 나 버리고 왔어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! 뭐야 이거 피해졌어 언급결에 허허허 시스라 점프했는데 절대 고수 됐다 깜짝이야 이야기 아 어? 가도 되나 이거? 나이스 우와 뭐야 와우 왔어 넘어 그냥 아 까비 아 아닌데 두두개 맞았다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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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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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은 언제 해요? 공격은 언제 해요? 오케이 있어? 간다 아 아 하나랑 나랑 바꿨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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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는 게 낫겠는데요 우린 왜 이렇게 쓰레기 같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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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 템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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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로 가라 너무 멀리 지었다 아 아 안 끝내서 이득 흠 아, 내레드 아 아 점프 좀 빨리 쓸걸 나이스 획득 뺐다 오마이갓 4대3인데 이거 아 아, 그거 왜 싸우지? 흠 유린가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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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막아야겠는데 이겼다 아 아 포탑이랑 1대1 이길라나? 크리 까비 이게 배포구나 아 아 왜 이렇게 세 아 용암대검이구나 나이스 총구야 아 어 어어 너무 비벼졌는데 이거 어 어 어 이 게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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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야 저거만 죽여 저거만 죽여 못 죽인다 근데 오케이 오케이 안 죽겠지? 이큐 오케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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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어디 들어서 좀 쏘고 갈까요? 10하나 나올 것 같애 성타 다 알아, 오케이 땅에인데, 딱 봐도 본딩 간다 어어 빡빡한데 끝나진 않겠는데 음, 음 어디 쏠지만 알려줘야 어, 아들 것 같애 아, 드럭사로 있구나 흠 어, 아들 것 같애 아, 드럭사로 있구나 가자! 가자! 가자고 어서 난 아무도 막을 수 없다, 오케이 아, 좋았어 게임이 재밌어졌잖아